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월간 견적 많이 늦게 작성이 되는데요 일단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9950x의 출시일이 15일로 2주나 미뤄졌기 때문에 이거 꼭 등재시키고 싶어서 늦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출시하고 보니까 9950x부터 9600x 이 제품들 싹 다 가성비가 없죠 현시점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월간 견적에서도 딱 한 제품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9950x 최상위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만 이거 한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라인업은 다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7000x인 게 좀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성능 차이도 별로 없고요 아참 cpu 등급을 보드와 쿨러는 그대로 놔두고 cpu만 올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보드 중급 정도의 i7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h보드에다가 i5 상위 제품을 넣는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넣으시면 제 성능이 안 나옵니다 보드와 쿨러도 같이 받쳐 줘야 되기 때문에 cpu 등급을 올리고 싶다면 칸을 옆으로 넘기셔서 같은 칸에 있는 보드와 쿨러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써 주십시오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픽카드 등급만 올리면 냅다 게임의 성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cpu 등급도 같이 올리셔야 성능은 손 없이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잘 모르겠다면 케이스 정도 아니면 뭐 음 그래픽카드 등급 낮추는 건 다 같거든요 내가 이거에 좀 과하다 싶으면 그래픽카드 등급 낮추는 그 정도 수정만 하시고 월경연적 쓰시는 게 좋을 거에요 ssd 바꾸고 뭐 파워 바꾸고 케이스 바꾸면 결국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 가격 조금 더 싸고 좋은 것 같은 건 없습니다 그걸 기억 속에 넣어두시고 월경연적 시작하겠습니다 비싸고 나쁜 건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다 피해놨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일단 사무용 견적부터 보여드릴 텐데 사무용 견적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 전따라고 바뀐 게 없어요 인텔 사무용 견적하고 AMD 사무용 견적이 있는데 둘 중에 저는 AMD 사무용 견적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쪽에 내장 그래픽 성능도 좋고 버티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용도로 쓸 수 있고요 인텔 사무용 견적은 약간 더 빠릿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라이트하게 쓰신다 하시는 분들만 인텔 사무용 견적 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텔 사무용 견적에 12,100 말고 13,100이나 14,100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다 12세대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클럽 조금 높은 것 빼고는 다를 게 없거든요 돈 5만원 더 투자할 값어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12,100 쓰시고요 F버전 고르시면 안됩니다 12,100 F가 더 싸다고 이거 고르시면 내장글피가 없기 때문에 화면 표시가 안되니 꼭 12,100 이거 하나만 쓰십시오 쿨러는 기본 쿨러 동봉된 거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보드는 대부분 유전은 H610MK 쓰시면 될 거에요 그럼 2번 보드는 뭔데요 내장그래픽에 포트를 4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모니터 뒤에 케이블 뭔지 모르신 분들 이 포트 4종 다 있거든요 잘 모르시면 이것을 하시면 돼요 혹은 모니터 2개 3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보드 사시면 포트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모니터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2번 가시는 분은 잘 없겠죠 보통 사무용에 1개 혹은 2개 정도의 모니터만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번만 가셔도 충분합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론 메모리 선택했는데요 이거 삼성전자 메모리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8기가 2개면 대부분 사무용되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 16기가 하나로 나중에 어깨 달려고 한 칸 비워뒀어요 하신 분인데 싱글 채널로 가시면 내장그래픽 성능이나 CPU 성능이 꽤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꼭 메모리는 2개 짝수로 넣어 주십시오 내장그래픽 쓰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달지 않고요 SSD는 P31 넣습니다 이거 말고 뭐 많은 더 싼 제품들 저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디렘리스 제품들 아니면 QH 제품들 좀 저렴한 애들 근데 고작 만한 15,000원 차이인데 얘는 불량률 0.1%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불량률이 1,2% 많게는 7,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 저렴하고 좋은 건 없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500기가는 진짜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파워도 마찬가지에요 300, 350, 400 이런 파워들인데 그 얘네들 2만원, 3만원짜리 파워는 멀쩡하지 않습니다 펌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500W 파워부터가 진짜 품질이 괜찮은 불량률 1% 내외밖에 안 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 밑에 만원 더 싼 잘만, 에코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는데 걔네들이 마이크로닉스보다는 불량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닉스나 아니면 좀 믿을만한 FSP 하이퍼 K 정도에서 선택하는 게 여러분이 불편함 없이 있을 것 같아요 파워나 한번 고장 나면 수리하는 게 상당히 귀찮거든요 기존에 추천했던 케이스 하나 빠졌는 거 보이죠? 지금 여기에 원래 마이크로닉스에 루키 케이스가 들어 있었는데 그게 품절 혹은 단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 사일런티 케이스로 대처했고 이거 아니면 아이구즈 해치미오 케이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코 사일런티 케이스는 이 사일런티가 뭔 뜻일까요?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펜이 한 개밖에 없어서 쿨링은 좋지 않지만 사무용대에는 문제가 없고 사면에 방음패드를 발라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소음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조용히 쓰고 싶으면 이거 쓰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쿨링 잘 되는 거 나중에 그래픽카드 달 수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은 해치미오 케이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펜 3개 제공해주고 전면이 메쉬거든요 둘 다 화이트랑 블랙 색상 다 있으니까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시고요 둘 다 아담하고 깔끔한 전면을 가지고 있으니 선물용 그러니까 효도용 컴퓨터 사무용 컴퓨터로 쓰기에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짜시면 11,100 본체가 대략적으로 폭풍 가격이 48만원 정도 나오는데 조립비 생각하면 한 52,3만원 줘야 되겠죠 그 정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게이밍 용도는 아니에요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강용으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본체입니다 요거보다 멀티 성능이 조금 좋은 AMD 거 한번 볼까요 AMD는 사르 고공지 룬화를 쓰거나 아니면 라이젠 5500GT 이게 5600G랑 성능이 같습니다 5600G의 후속기라고 보면 될까요 5500GT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2번이 약간 더 빠릿해요 성능이 조금 더 좁습니다 싱글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하지만 내장 그래픽 성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무용으로 쓸 거면 어차피 1번으로도 불편함 없으니까 대부분 유저는 1번 선택하시고 혹시 예산이 한 3,4만원 남는다면 2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드는 참고로 얘도 기본 클러스도 상관없습니다 A520MA2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램슬롯도 4개 있고 전원부 방열판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드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요거보다 5,000원 많은 싼 애들 전원부 방열판도 없고 램슬롯도 2개거든요 나중에 램슬롯 고장나면 옮겨 꼽지도 못해요 그러니 이쯤에서 선택하시기 가장 좋을 것 같고요 7만원짜리 7만 8천원짜리 사지 마시고 8만4천원 밖에 안합니다 요거 사시고요 혹시나 차후에 업그레이더 생각이 있다면 펜타게임4도 한번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엔더트 슬롯을 2개 지원해주고 요 같은 경우에는 B550 보드니까요 뭐 간단하게 CPU 오버클럭이라든지 커브드 옵티마이저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메모리 8기가 2개 가는게 제일 무난하죠 요거 뭐라 그랬죠 듀얼 채널 지원해야 내장 그래픽 성능이나 CPU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16기가 하나 단일로 쓰다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냥 8기가 2개 꽂으십시오 어차피 램슬롯 1번 보드든 2번 보드든 4개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8기가 2개 쓰시면 됩니다 자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넣지 않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분량률이 P31이 정말 낮아요 0.1% 다른 저렴한 애들은 1% 넘는 애들이 많거든요 분량률이 그러니까 분량률 10배씩 차이 나는 거죠 근데 그래봤자 돈 얼마 아낄 수 있습니까 저렴한 거 가봤자 만원 만원천원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500기가에서는 그냥 P31이 베스트입니다 요거 하나로만 딱 선택하시면 돼요 다른 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00, 350, 400W 파워가 대부분 뻥파워에요 2, 3만원짜리나 그래서 500기가 파워부터 아 500개이잖아 500W 파워부터 선택하시기 좋을 거 같고요 이 500W 파워 중에서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스 2나 하이퍼 K 프로 정도가 각이 그리 비싸지도 않고 분량률이 1% 내외로 낮은 편에 속하니까 요 둘 중에 선택하면 될 거 같아요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케이스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 바둑, 포커, 롤 등등 진짜 저사양 게임 그런 거 할 때만 적합합니다 i3보다는 멀티 성능이 조금 좋아서 고사양 사무용으로도 쓸만한데 그게 어떤 용도냐면 좀 용량이 큰 엑셀 파일을 열어본다든지 포토샵을 정말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사진, 화질 높고 이런 건 안 돼요 레이어 많이 겹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취미 삼아서 내가 추억 사진 찍은 거 수정할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 외에 뭐 간단한 사무용 웹서핑 유튜브 감상 매장 포스 인강용으로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구요 4650G로 본체 견적을 A520 보드 놓고 짜시면 대충 한 42만 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올 거예요 5500GT 조금 더 성능이 높은 CPU로 짜시면 45만 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올 텐데 실제로는 조립비, 택배비 이런 게 들어갈 테니까 40만 원 중후반에서 50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상기 견적은 전체 모에서 가장 저렴한 가계 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거보다 부품 가격이 한 2만 원? 이제 또 높을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하기 위한 시작 견적 한번 볼까요 70만 원대 인텔의 견적입니다 여기에 5600 넣고도 짤 수 있긴 한데 일단 여기는 견적이 어떻게 만 원 2만 원이라도 싸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2100으로 짰어요 게이밍으로 봤을 때는 12100이나 5600이나 성능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다만 5600이 멀티 성능이 좋기 때문에 다용도로 쓴다면 5600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70만 원대에는 그냥 순수하게 게임만 쓴다 치고 12100의 풀을 넣었습니다 기본 클로써도 문제가 없어요 보드는 h220mk 요거 쓰시면 됩니다 d4보드 사세요 d4보드 혹시나 차후에 메모리를 추가를 한다든지 m.2를 저장된치 하나 더 추가한다든지 하실 거면 2번 보드 가시면 됩니다 얘가 램슬롯 4개에 m.2 슬롯도 2개 가지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생각 없으면 1번 가시면 돼요 메모리는 마이크론 메모리 8개가 2개나 삼성 메모리 8개가 2개 가시면 됩니다 게이밍 용도에서는 절대 싱글로 가시면 안 돼요 게이밍 프레임이 10% 20%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꼭 짝수로 넣어 주시고요 그래픽 카드는 70만원대에서 넣을 수 있는 거는 rx6600 정도 밖에 없습니다 얘가 20만원 중후반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리고 나온지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라데온 드라이버 이슈 이런 것도 좀 덜 하고요 제품은 두 가지 추천드릴게요 SFX의 rx6600이나 아니면 애즈락의 rx6600 챌린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저렴하고 그럭적 쓸만합니다 혹시나 한 80만원까지 예산을 쓸 생각이 있다면 파워 컬러 7600 rx7600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60하고 성능이 비슷합니다 물론 요즘 4060 가격도 많이 내려와서 41만원 정도 하면 살 수 있으니까 80만원 중반 정도 쓰고 4060 넣는 것도 괜찮아요 여튼 그래픽 카드는 1,2,3번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SSD 500기가에서는 뭐다? P31이 제일 분량이 적다 비교할 제품이 아무것도 없다 보시면 돼요 요거보다 만원, 만원처럼 싼 거 가서 분량이 시달리지 마시고 저장장치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P31 선택하십시오 파워 500W대로 부족함이 없거든요 마이콘닉스 클래스 2 500이나 하이퍼 K 프로 500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이제는 게이밍 용도니까 펜을 조금 더 많이 끼워주는 DK200을 추천드릴게요 여기서도 해치 미오 쓸 수 있습니다 LED 싫으신 분들 LED 이거 온오프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도 DK200은 돼요 LED가 싫은 분들은 해치 미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강판에 약간 더 튼튼한 케이스 쓰고 싶다면 아이구즈 벤티 C60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펜 속도 조절해서 조금 조용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DRX70 쓰시면 됩니다 얘는 펜 속도 절반을 낮추는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요 4개의 케이스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70만원대는 자, 초고사양 게임은 어전 옵션 타입이 필요하지만 DR2나 오브워치 2 그리고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온라인 등등에서는 요새 이름 바뀌었죠 FC 온라인으로 상호 플레이가 가능해요 물론 초고사양 게임 하자면 이걸로 부족하니까 돈 좀 더 주시고 한 110만원대 가시고요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저렴하게 즐기고 싶다면 FHD에서는 요정도 본체로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마이천 100F에 RX6600으로 견적 짜시면 대략적으로 71,2만원 정도의 부품 가격이 나올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4060이랑 비슷한 성능에 7600으로 짜시면 한 80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조립공비 같은 게 들어가겠죠 한 4,5만원 더 갈 테니까 그래서 70만원 중후반 그리고 80만원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게이밍의 시작 70만원대 인텔 견적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FHD에서 제대로 고사양 게임까지 즐기고 싶다 할 때 가능 견적 90만원대부터 110만원대 같이 보여드릴게요 90만원대 100만원대 견적 갈 거면 AMD로 가시고요 10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 정도에 견적 가려면 인텔에 가시면 됩니다 실구매가는 한 4,5만원도 더 붙을 수 있어요 일단 AMD로 갔을 때는 5,600 5,600 5,600X 사지 마세요 5,600X 살 바에는 그냥 12,400X 쓰는게 맞습니다 5,600X하고 5,600X하고 성능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5,600X는 20만원 가까이 하니 5,600을 14만원 주고 사시고요 얘는 이제 쿨러 다 신게 줬습니다 소음에 시달려서 기분쿨러 못써요 디쿨 LG AGE 400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20,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보드는 B250M Phantom Gaming 4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얘는 100만원대 견적이기 때문에 한번 사시면 4,5년은 쓸 거거든요 나중에 저장장치 추가하기 원활하게 B250 Phantom Gaming 4 정도 쓰시면 엔더터슬로 두개 있으니까 저장장치 추가할 수 있고요 혹시나 사운드를 좀 좋은거 쓰고 싶고 CPU도 나중에 5,700X3D나 5,800X3D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터프 보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뭐 나중에 저장장치 추가할 일 없고 이거 한번 사고 나면 손 하나도 안대고 4,5년 쓸 거다 그러면 3번 A520MA2 보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5,600은 A520이나 B550 보드에서만 호환되니 5,600 선택하시고 B760 가시면 안됩니다 자 거꾸로 12,400 선택하시고 B550 가셔도 안되요 자 얘네들은 여기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거고 자 엔진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겁니다 보드 막 훈용하신 분인데 그렇게 조립 자체가 안됩니다 메모리는 5,600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3,200 메모리 8기가 두개 아까 제가 모르겠죠 게이밍 용도라면 싱글로 넣으면 절대 안된다 게이밍 성능 10% 20% 까진다 그러니까 꼭 짝수로 이렇게 넣으시고요 혹시나 튜닝 메모리 쓰고 싶다면 이 팀그룹 티포스 메모리가 적당히 가성비가 좋거든요 델타 메모리 이거 3,600짜리 하나 사시면 그래도 게임 성능도 조금 올라가고 감성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정도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이 12,400 깠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 12,400 F 벌크 사세요 정품보다 벌크가 확실하게 쌉니다 지금 거의 2만 3,4천은 싸니까 벌크 선택하시고요 쿨러 H400 똑같이 선택하시고요 참고로 게이밍 용도인데 13,400이나 14,400을 추천하는 업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 게이밍 용도에서 12,400하고 1% 밖에 채 안 나요 돈은 10만원이나 더 비싼데요 그거 할 바에는 무조건 7,500 가는 겁니다 그래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12,400으로 해주세요 하세요 꼭 그것도 벌크로 해주세요 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똑같은 성능이 더 저렴해 가는 거야 보드 같은 경우는 B760DS3H 이거 추천하는 이유가 램슬롯 4개 있고요 엔더트 슬롯에 방열판이 있어요 그래서 외만에 엔더트 쓸 때 방열판 추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전원부에도 방열판이 있습니다 저렴한데 온갖 옵션이 다 있으니까요 요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업그레이드 나중에 I5은 13,600K 같은 거 하고 싶다 아니면 13,700 노멀이나 F 같은 거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 그런 분들은 2번 보드 가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무조건 1번 보드 가세요 메모리는 똑같이 마이크론 메모리 짝수 게임 상품 떨어지는 게 싫으면 무조건 짝수로 놔라 혹시나 이걸로 라이트하게 영상 편집 또는 포토샵 같은 걸 할 거면 램은 16기가 두 개로 올리십시오 그때는 삼선전자 메모리 16기가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마이크론 메모리 보다 삼선전자 메모리가 DDR4에서는 분량이 적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이 일직선으로 이해하셨죠? 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차로 못 바꿔요 못 바꾸니까 일직선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입니다 여러분이 대충 90만원에서 100만원 견적 사이다 그러면은 4060 쓰시면 됩니다 4060 개인워드 거 이거 그냥 그력적 쓸만합니다 소음 심하지 않고요 이거 쓰시든지 AS가 조금 중요하다 싶은 분들은 만원, 만원처럼 비싸더라도 EMTEC 4060 스톰엑스 듀얼 쓰시면 될 거에요 이 둘 중에 하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110만원에 가까운 견적을 간다면 4060 TI도 쓸 수 있거든요 EMTEC 4060 TI 스톰엑스 듀얼 이거 말고 가끔 벤투스라든지 아니면 조텍 트인 엣지 같은 걸 선택하시는 분인데 4060에 너무 작은 듀얼 펜이 들어가 있는 그래픽 카드 쓰시면 소음에 시달려요 온도도 조금 높고 그래서 EMTEC 스톰엑스 듀얼 정도 선택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조금 더 저성으로 쓰고 싶으면 3펜으로 나온 기가바이트 4060 TI 익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 아이스라고 화이트 버전도 있어요 화이트로 짜고 싶을 때는 그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산이 막상 견적 짜고 보니까 한 3,4만원 부족한데 싶은 분들은 RX 7600 화이트가 하시면 됩니다 이게 4060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가격은 한 5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보통은 1,2번 선택하세요 100만원, 110만원 들고 와세요 SSD는 500기가 쓸 때는 여전히 P31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만 1테라로 업그레이드 할 거면요 그때는 웬디 블랙 SN850X 가세요 이게 성능도 좋은데 분량도 낮고요 그리고 가격이 P31 1테라랑 거의 비슷해요 P31 1테라도 한 138,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1000원, 2000원밖에 차이 안나니까 1테라 갈 때는 2번 500기가 갈 때는 1번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성비 제품 조금이라도 저렴한 제품 찾는다면 PM9회원 가세요 저거보다 더 낮은 제품들은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막 C730 A데이터 머시기 이런 거 자꾸 들고 오는데 품질 안 좋아요 자 파워는 조금 올려줍시다 CPU 등급도 올라갔고 그래픽카드도 조금 전력소비량 더 높은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 600W 정도 쓰시면 넉넉합니다 여러분 4060K 650W 권장이라도 있던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CPU 전력소비량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600W 가셔도 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600W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풀체인지 가시던지 아니면 FSP 하이퍼 K 600W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 그래픽카드 약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7W 가트로 올리시면 될 거 같아요 FSP 거 그리고 골드 입문용으로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전기력도 좀 아끼고 싶고요 그런 분들은 아스트로 GD750 골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서파 OEM이라서 상당히 분량도 낮고 품질도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가격이 그리 비싸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맞는지 좀 됐는 옛날 모델이거든요 옛날 모델이라서 좀 저렴하게 팝니다 근데 옛날 모델 4060 TI 4060 호환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신경 안 쓰시고 그냥 4번 사셔도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좋은 거 씁시다 C60이나 아니면 DRX70 C60 정도 쓰시거나 혹은 DS900 여기에 상단팬을 한두 개 추가해서 쓰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프레이 상품도 괜찮고 L6부터 괜찮습니다 이 5개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각기 특징을 얘기하자면 C60은 5만원짜리 치고는 튼튼한 간판을 가지고 있고 전면에 140mm 펜을 가지고 있어서 소음이 심하지 않은데 쿨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LED 온오프가 되고요 그리고 DRX70은 LED 온오프 되고 저소음 모드 펜 속도를 절반으로 낮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 기능이 많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DS900 DS900은 그냥 양면율이라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튜닝적인 요소가 있겠죠 대신 쿨링은 이런 전면메시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 사양으로 짤 때는 이 케이스 선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중사양 정도니까 선택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프레이 프레이도 140mm 펜 주는데요 예 6개나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쿨링이 꽤 괜찮은 데다 조립하기도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55,000원 나쁘지 않죠 화이트도 있고 요거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L600 프레이 케이스보다 더 큽니다 조립하기 편한 건 똑같고요 그리고 LED가 보드에 연동이 됩니다 상단에 순행 달게도 괜찮고 좀 고사양으로 짜도 쿨링이 잘 돼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생각했다면 L600까지 가는 것도 괜찮겠죠 자 케이스 특성 설명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5600X와 0.2클럽 밖에 차이 안 나는 5600을 사용해서 견적을 짰기 때문에 I400F와 비교해도 게임 성능은 비슷합니다 FLC 게임 고사양 게임도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쭉쭉 뽑아주면서 쓸 수 있고요 구형 10세대 11세대 i7 i9하고 비교해도 게임 프레임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중고로 10세대 11세대 사서 온도 소음에 고통받지 말고 이걸로 견적 짜라는 게 더 좋습니다 포토샵은 영상편지올 때는 램을 조금 늘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8기가 2개 램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짠 건데요 5600에 B50 펜턴 게이밍4 그리고 RX7600을 넣었다면 86만원 정도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88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 거고요 여기 406권을 넣고 짠다면 한 93,4만원 정도의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거기 조립비 생각한다면 얘는 94,5만원 정도 될 거고 밑에 거는 거의 1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겠죠 참고 여기 4060Ti 넣어도 돼요 4060Ti 넣으면 대충 한 110만원 정도가 실 구매가가 될 겁니다 자 그 옆에 12400을 짜면요 게임 성능은 비슷한데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이 5600보다 10%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하고 게임 프레임 방어가 조금 더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토샵은 라이트룸 같은 걸 겸해서 한다면 램 16기가 2개로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기가 2개 기준을 봤을 때는 12400F에 4060 넣고 견적 짰을 때 90 한 5,6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조립비 생각하면은 100만원 살짝 넘는 견적이 될 거고요 12400F에 4060Ti까지 넣고 짠다면 대충 116,7만원 정도 견적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품 가격은 최저가 기준의 합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할 때는 몇만원 더 비쌉니다 근데 나 조립공비도 들어갈 거니까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은 옆에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영상 편집이나 라이트룸 같을 때 조금 더 빠릿하다 라고 보면 돼요 인텔로 가시면 자 그렇게 90만원에서 110만원 네 견적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멀티 성능을 좀 더 땡겨 올리고 그러니까 시킬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겠죠 포토샵도 전문가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상 편집 여러분이 집에서 간단하게 영상 편집을 하든지 아니면 준 전문가가 어느 정도 시간이 긴 영상 편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영상 편집을 돈 벌어 먹는다면 이까지 넘어가야 돼요 이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입문용을 쓰기에는 딱 이 정도가 좋아요 그 뿐만 아니라 이게 cpu 싱글 성능도 빠르기 때문에 주식 단타 칠 때도 좋고요 단순히 그냥 웹창 열 때도 빨리 열리고 어떤 작업 용도 쓰든 확실하게 이 앞에 12400이나 5600 그런 거 쓰는 것보다는 마리탄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cpu는 13600kf로 딱 정해서 갑니다 딴 거 가지 마세요 14600kf 가성비 안 좋습니다 이것보다 5만원 10만원 비싼데 성능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13500이나 14400 14500 이런 거 가자니 얘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데 성능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냥 13600kf 벌크 가는 게 현실처럼 최고로 좋습니다 가격들이 멀티 성능이 뛰어나고 게임 성능도 잘 나와요 34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고요 업체 잘 찾아보셔야 돼요 대부분 뭐 한 35, 6만원 정도 파니까요 좀 저렴한데 찾아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쿨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저렴하게 못 얻습니다 13600kf가 전력소비량이 200W에 가깝기 때문에 RC1900 이거 쓰시고 소켓 가이드까지 추가해 주셔야 온도가 좀 잘 잡힙니다 게이밍 용도일 때는 소켓 가이드 빼고 짜셔도 되고요 그리고 진짜 순수 게이밍 용도라 난 작업 거의 안한다 하시면 좀 저렴하게 어세신 120 SE 이것도 듀얼타웁니다 이걸로 낮추셔도 됩니다 혹시나 온도 진짜 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순행 가셔도 돼요 아니면 트윈즈 요소 때문에 순행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는 라니 SE360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쿨러 선택하시고요 대부분 유저는 그냥 1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박격포를 뺐는데요 터프하고 박격포하고 13600kf 쓸 때는 성능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원부 온도가 둘이 비슷해요 근데 비슷하거나 터프가 더 낮아요 오히려 전원부 총 출력량이 약간 낮더라도 모습의 품질이 살짝 좋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요 그래서 이 터프 보드로 대체하고요 박격포보다 한 그래도 5,000원, 1,000원 정도 쌉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거 원하시면 기가베이트 어록스 엘리트 가시면 될 것 같아요 AS도 뭐 박격포도 좋으니까 충분히 이제 와서는 터프로 대체해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게 박격포보다 자꾸 비싸가지고 안 나왔거든요 근데 터프 플러스 가격 보니까 많이 내려왔더라구요 최저가는 189,000원까지 내려왔던데 여튼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래픽카드 쉽게 버튼식으로 빼고 싶고 보드도 좀 튠인저 요소가 있어서 에디드 들어오고 이쁘었으면 좋겠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사운드 칩도 좋은 거 썻는 거 그런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스트릭스 B760G 가면 됩니다 앞에 1번의 보드들보다 그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4만 정도 밖에 안 비싸거든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마지막은 차후에 i7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할 생각 있을 때 가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갈 필요 없습니다 i5에 오버클럭하겠다고 제트보드 가는 건 좀 아하 돈 낭비하는 짓이죠 어차피 성능 얼마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유저는 1,2번에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메모리는 팅그루 메모리 5,600 짜리 2개 쓰시면 됩니다 16개가 2개를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작업도 경험하거나 아니면 고사양 게임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32개가 추운 게 좋겠죠 이슈없고 저렴한 메모리입니다 혹시나 메모리 오버클럭을 좀 하고 싶다면 에센코 클레브 메모리 이거 언락 메모리 하고 표기해 놓고 파는 거 있습니다 그거 구매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 1,2번인 둘 다 품절 났을 때나 3번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한 60만원 170만원 겸을 짜고 싶으면 3번 선택하세요 RX 6800 FHD에서 고사양 게임 즐기기에 충분하고요 QHD에서 옵션 타입에서 적당히 즐기기에 충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산이 200 정도가 된다면 4070 슈퍼를 쓸 수 있는데요 얘는 QHD 144에서도 충분히 프레임이 잘 나오고요 혹시나 AI 작업 같은 거 하신다면 괜찮은 가성비 모델이 될 겁니다 2번은 보통 선택할 일이 잘 없을 텐데 QHD 165 모니터 쓰실 때 2번 선택하시면 될 거 같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4K 입문용 그리고 5번 그래픽 카드 선택했을 때는 파워를 꼭 850W로 변경해 주세요 여러분 용도에 따라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SSD는 P31 1TB 일단 저장장치는 뭐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 모델이 이거보다 분량률이 높다 그래서 P31 1TB를 그냥 기본으로 쓰시면 될 거 같고요 혹시나 조금 빠른 놈을 원하신다면 2번 선택하도 괜찮을 거 같아요 지금 P31 1TB랑 SM850X 1TB가 가격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저는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보통 1번보다는 2번이 더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1번은 1번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저전력 저발열 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방열파 없는 보드에서는 1번 선택하는게 좋을 거 같고요 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 다 분량률 별로 높지 않아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에서는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가격이 가격이 SN850X랑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음 강추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신뢰도라는게 있죠 그래서 나는 삼성꺼 좀 고급 제품 쓰고 싶다 하면 3번 가시면 될 거 같고요 적당히 가성비 제품 쓰고 싶어 하신 분은 PN9A1 쓰세요 요거보다 더 낮은 제품보다 분량율이 비교가 안되게 높다 또는 성능차가 비교도가 안되게 많이 생긴다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SSD는 컨트롤러가 거의 다 하거든요 진짜 거의 다 해먹습니다 근데 저렴한 애들은 컨트롤러 자체가 안좋아요 아무리 디레임이 들어가 있고 랜드 품질 좋은거 쓰더라도 컨트롤러가 8028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분량율이 좀 올라가고요 아니면 나는 별로 안좋아하는데 가끔 쓰시는 뭐 2268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확실하게 분량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삼성 하이닉스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삼성 하이닉스 벗어나서 그나마 좀 좋은게 샌디스크 자체 컨트롤러 쓰는 웬디 블랙 시리즈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이 블랙 시리즈도 함정이 있어요 SN770 이런건 디렘리스니까 850x 쓰세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4070 슈퍼나 6800 쓰신다면 700W 브론즈급 쓰셔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클래시 2 700W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료 좀 아끼고 싶다 혹은 4070Ti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콜닉스 클래시 2 750W 골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로 4080 쓰시면 간혹 꺼질 수 있으니까 4080에 750W는 넣지 마세요 조금 더 고품질 파워 쓰고 싶다면 하이드로 G프로 750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소니 GX750도 괜찮습니다 가성비 제품 쓰고 싶다면 MSI A750G 쓰시면 돼요 이게 CWTO OEM 중상위 플랫폼 쓰고 있기 때문에 나름 품질이 괜찮아요 내가 G 모델 쓰라고 했는데 가끔 GL 모델을 넣는 분인데 GL 모델은 하위 플랫폼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거 쓰지 마세요 혹시나 4080을 선택하셨다면 850W 하이드로 G프로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면 마이콜닉스 클래시 2 850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골드급 마지노선이에요 요거보다 저렴한 스컬파워 이런 것들 추천 안합니다 세고탭 이런 것들 추천 안해요 걔네들 딱 들어가면 소자 자체가 저렴한 것들 있어요 이 차에 대만제 중구산 이런 거 막 쓰던데 품질 자체가 떨어져요 당연히 분양률도 다를 거고요 이 서파 오엠인 마니 크리스 2 시리즈는 불량률이 높아 봤자 2% 남짓입니다 확실하게 불량이 덜 나요 자 그렇게 현재 짰을 때 13600KF를 공랭으로 구성할 때는 이 DS900에는 C7A 펜 상단에 두 개 추가해 주세요 펜 추가 안하고 그냥 쓰고 싶은데 하면 프레이 30 쓰시든지 아니면 L600 3100M V2 이 정도 추천드립니다 얘네들 기본 펜 품질이 나쁘지 않고 사이즈도 크고 전면 메쉬고 해서 이 유리로 된 애들보다는 쿨링이 잘 됩니다 그리고 순행을 선택했을 때는 그냥 DS900에 펜 추가 안하고 써도 됩니다 상단에 순행을 어차피 받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6800을 구성하면요 대충 품각이 160만원 조금 안되게 나올 겁니다 158만원 이 정도 나올텐데 거기 조립공비 생각하면 160초 나오겠죠 자 1번 견적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RX 6800에 13600KF 대부분 게임을 원활하게 FHD 프로보 돌리고 11400F 대비 높은 멀티 성능 50% 정도 더 높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용도 쓰기에도 좋습니다 편집, 작곡, 렌더링, 인코딩 다 괜찮다는 얘기에요 여러분은 보통 이름 들어봤던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라이트룸, 포토샵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영웅문 같은 주식 이런 것도 괜찮아요 삼성 주식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잘 들어가기 때문에 무난하게 쓸만하고요 혹시나 QHD 143 모니터 쓰고 있다면 그래픽 성능이 약 20% 가까이 증가하는 4070 슈퍼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부품 가격이 200 정도 하고 실 구매가는 한 4,5만원 더 붙어서 204,5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4070 노멀 이 견적에서 빠진 이유가 4070 슈퍼가 8만원에서 10만원 밖에 안 비싼데 성능이 15% 더 높기 때문에 4070 노멀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1,2번 선택하면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4070 TI 슈퍼로 가면 작업은 똑같아요 작업은 똑같은데 그래픽 성능이 조금 더 오르겠죠 한 15% 더 올라요 70 슈퍼 써던 것보다 그래서 QHD 165 모니터에 적합한게 4070 TI 슈퍼 썼을 때 견적이고요 부품 가격이 한 2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4K 입문용으로 쓰고 싶다 4K 한 80에서 100프레임으로 고사양 게임 즐기고 싶다 하신 분들은 4080 슈퍼에 850W 파워 조합하면 짜면 되는데 한 285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 거고 실 구매가는 290만원 가까이 나올 겁니다 조립공인비 생각하면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인텔 160에서 290만원대 게이밍 PC 및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제품들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은 순수 게이밍 용도로 쓰기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비키스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거나 7500% 혹은 7800X3D를 선택함으로써 13600KF보다도 더 뛰어난 게이밍 성능을 보일 수 있는 AMD 견적입니다 140에서 300만원대에요 참고로 9600이나 9700X가 출시됐는데 9600이 45만원이고 9700X가 58만원입니다 지금 7800X3D가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56만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멀티팩 기준으로 그러면 58만원 주고 9700X 살 바에 게임 성능 5%는 더 잘 나오는 게임에 따라 10%는 더 잘 나오는 7800X3D를 똑같은 가격에 사는게 나을 거고 맞죠 9600X 45만원 주고 살 바에 10만원 더 주고 7800X3D 와서 멀티 성능도 챙기고 그리고 게임 성능도 챙기기 낫겠죠 그래서 이 두 제품은 현실점에서 사는게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뺐어요 여러분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7500에서 7500F 이걸로 구성하면 됩니다 7600이나 7600X는 현실점에 가성비가 안 좋으니까 7500F로 그리고 6800X RX 6800이랑 조합하시면 대충 135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텐데 이게 실 구매가 1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 조립비 생각했을 때 145만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QHD 가성비 끝판왕 견적이 될 거고요 7500F에 4070 슈퍼 넣고 짤 수 있거든요 QHD 144 모니터 쓰실 때 그러면 인텔 아까 견적보다는 좀 저렴해요 인텔 견적은 200만원 넘는 견적인데 얘는 이제 한 180만원 초반이면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70Ti나 4080 슈퍼 이런 걸로 QHD 간다고 하시면 7800SD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픽화 성능을 처짐없이 병목 없이 뽑아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자 7800SD 4080 슈퍼 4070Ti 슈퍼 견적일 때는 200만원 중반대 견적이 나옵니다 한 260 정도 구매하실 수가 있을 거에요 부품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7500F는 쿨러를 AG400 가시면 됩니다 이거 보다 높으면 갈 필요 없어요 좋은 거 굳이 쓰고 싶다면 그래 뭐 어세신 120 정도 가세요 근데 의미는 없어요 온도가 한 2도 밖에 더 안 내려가요 여러분 7800SD 쓴다면 H400은 좀 부족하니까 어세신 120SE 듀얼타워 제품이나 조금 더 고쿨링을 원하시면 RC1900까지 올려주면 좋습니다 CPU에 따라서 쿨러를 선택하는 겁니다 순행 같은 거 갈 필요가 없어요 가이드캣도 필요 없어요 AMD에서는 보드 같은 경우에는 두 CPU 다 비유구고 MK로 커버 됩니다 얘가 램 슬롯도 4개 있고 엔더트 슬롯도 2개 있고 엔더트 방렬판도 있고 저 두 CPU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보드거든요 근데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한 16, 17만원 사니까 이 보드를 우선 추천드리고 혹시나 나중에 나는 9000시리즈 좀 더 상위 CPU까지 업계에다 하고 싶다 아니면 7000시리즈 R9급 위 CPU까지 업계에다 하고 싶다 싶으면 바퀴포 보드를 올리시면 됩니다 얘는 와이파이 블루투스도 지원하지만 전원부가 좀 더 품질이 좋기 때문에 최상위 CPU까지 커버가 돼요 다만 그래픽카드 두께가 67mm가 넘어가는 제품을 꽂으면 몇몇 포트가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두꺼운 그래픽에 쓸 때는 바퀴포 대신 이 밑에 있는 ASUS STIX A 제품 가세요 이게 풀사이즈 보드인 장점도 있고 확장성이 좋아요 M.2 슬러시라던지 USB 이런거 좀 다양하게 제공해주고요 펜헤더도 많고 보드 자체도 이뻐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원해주고 사운드칩도 최상위 제품 쓰시고요 그래픽카드도 원터치로 딱 빠지는 편안한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뭐 10만원 더 박을 만한 값이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급지게 꾸미고 싶다면 3번 넘어가십시오 참고 터프보드는 사운드칩이 너프 먹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메모리는 이제 4800 메모리를 굳이 선호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5600 가도 돼요 5600 가면 5200으로 적용되는건 여전한데 5600 메모리가 인식이 안된다거나 하는 이 분량은 거의 다 잡혔어요 그 이슈가 있었던게 6,7개월 전 얘기거든요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잘 안생겨서 5600 메모리 써도 되고요 완전 이슈 거의 없어졌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조금 집중한 4800 메모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튜닝 메모리 쓰고 싶을 때 제발 좀 6400 메모리 뭐 7000 메모리 이런거 넣지 마세요 적용 안됩니다 6000 정도가 얘가 커버 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뭐 드물게 6400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차피 QVL에는 없거든요 만약에 안될때 여러분이 AS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꼭 6000 메모리 그중에서 성능이 제일 좋은건 CL30짜리입니다 요거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4번은 고용량 필요 없을 때 8기가 2개로 갈 때나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고사인 게임 안한다 할 때 보통은 그냥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3번 자 그래픽카드 제가 아까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려드렸죠 금액에 맞춰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4인용대에서 맞춰서 선택하는 거고요 QHD 입문용 6800이에요 140만원대 견적 407군 슈퍼 180만원이 견적 나옵니다 요거는 QHD 1445m 고사인 게임 할 때 3번은 뭔데요 3번은 4K 입문용 408군 슈퍼 4번은요 QHD 165 용입니다 그리고 4번 갈 때는 꼭 CPU를 7800X3D로 가시는게 맞습니다 참고자료 있으니까 표받아서 링크 한번 눌러보시고요 SSD는 여전히 불량률 때문에 요 중에서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1 2 3 4 번 중에서 불량률은 1번이 확연하게 적고요 2번 3번은 비슷합니다 둘 다 불량률 1번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차이 안나겠네요 1번이 0.1% 뭐 얘네들은 0.2% 3%쯤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 대충 1%에 가깝긴 한데요 1%까지는 안되고 한 0.56%쯤 됩니다 흐흐흐흐흐 아 0.7%쯤 되나 500개 팔아서 3개 불량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렴한 놈일수록 불량률이 조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 표에 없는 것들 어이 성주님 이거 뭐 1테라에 11만원짜리 10만원짜리도 있던데요 그랬는데 불량률이 그냥 1 2%가 넘어가요 심지어 속도 좋아도 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량률이 조금 낮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장장치는 제일 중요한게 뭐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불량 안나는게 가장 중요해서 이 1 2 3 4 중에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워는 그래픽카드에 맞춰서 가는거에요 6800이나 4070 슈퍼 갈 때는 700W 마이크로니스 클리스 2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전기를 좀 아끼고 싶다면 750W 선택하셔도 돼요 참고로 4070 TI 슈퍼까지도 요거 쓰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까지도 써도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고품질 파워 원하시면 FSP 하이드로 G프로 750 가시면 됩니다 시소니권도 있고요 가선비 모델로 가고 싶다면 MSI 골드중에 가선비 A750 G 쓰세요 이거보다 더 낮은거 추천 안드립니다 G 쓰라고 하는데 자꾸 GL 넣는 분들인데 GL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 하이 플랫폼을 만들어요 CWT 그래서 G 모델 정도까지만 물론 그냥 무난하게 쓰는거는 많이 클리스 2 750인거 같아요 여러분 4080 슈퍼 샀을때는 850W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요거 두 제품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불량률이 낮은 제품들이에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래픽카드 등급도 좀 높고 CPU 등급도 좀 있기 때문에 자 L600 3100M V2 L600 QUIET DLX1 정도에서 선택하면 좋은데요 각 케이스의 특징을 얘기해 드릴게요 L600은 케이스 크기 크고 LED 컨트롤이 됩니다 색상 변경이나 연동 뭐 끄는거 그런 기능 다 가지고 있고요 조립하기 편합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수냉다는 것도 괜찮고 공냉다는 것도 문제가 없는 둘 다 뭐 무난하게 쓸만한 어느 쪽으로 가시든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3100M V2는 L600보다 쿨링이 더 좋습니다 대신 소음이 조금 더 있어요 얘도 LED 컨트롤 가능하고요 140mm 펜 4개나 지원해 주기 때문에 풍향 진짜 괜찮아요 대신 소음 조금 있어요 L600 QUIET는 이 둘 제품보다는 조금 조용한데요 근데 QUIET라는 이름 붙일 정도로 조용하진 않아요 일반 모델보다 약간 조용한 정도 보시면 될 거에요 대신 LED가 없습니다 그리고 펜이 여기는 6개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는 4개를 제공해 줍니다 그게 달라요 LED 실으시고 조금 조용하게 쓰고 싶은 분들은 L600 QUIET 쓰시면 됩니다 얘가 강판이 두껍거나 흡음제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소음을 그리 많이 잡지는 않아요 그냥 펜이 조금 더 조용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DLX 1입니다 국밥 같은 케이스죠 강판도 적당히 두껍고 펜 성능도 적당히 나오고 조립하기도 쉬운 펜에 뭐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요것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선택하시면 가장 좋을 거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 짜시면요 7500F에 A620 MK RX 6800을 짰을 때 700W 마니클리스 2 파워 넣고요 대충 140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조립 공인비 생각했을 때 143만원 4만원 정도 구매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경쟁사에 13500과 비슷한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멀티성능은 살짝 처지는데 어차피 게이밍 위주로 쓸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가격은 10만원 가까이 빠집니다 경쟁사보다 10만원 싼데 동일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에요 그리고 차후에 다음 세대 업그레이드 지금 나오는 9000CG도 업그레이드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QHD 100프레임 정도 입문용으로 쓰기에 무난합니다 그 옆에는 4070 슈퍼를 쓴 건데요 7500F에 4070 슈퍼를 해서 B650 MK랑 가성비 있게 마니클리스 2 파워 넣고 짠 거에요 대충 부품 가격이 180만원 정도 나오고 조립 공인비 생각했을 때 184만원 정도 살 수 있겠죠 현전화는 대부분 게임 프로 QHD 100에서 144프레임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QHD 이 정도면 진짜 불편함을 쓸 수 있는 그런 견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프레임 방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되니까 나는 프레임 방어도 좀 하면서 QHD 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CPU를 7800CD로 딱 바꾸면 됩니다 쿨러랑 요렇게 보드하고 그래픽 카드 파워는 다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견적이 한 200경적 정도 나올 거에요 그 옆에 꽤는 4070Ti 슈퍼랑 7800CD 조합한 건데요 250 정도 견적에 조립 공인비 생각하면 255만원 정도 나오겠죠 255만원 골드급 파워까지 넣어서 전기료도 절감하고 프레임 방어 7800CD니까 잘 될 거고요 적당한 멀티 성능도 가지고 있고 4070Ti 슈퍼 썼으니까 QHD에서도 165프레임 정도 나와서 진짜 괜찮게 쓸 만해요 이거는 QHD 끝판왕 정도 보면 될 거 같고요 7800CD에 4080 슈퍼 넣는 거는 이거는 4K 입문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간혹 QHD 240 모니터 쓰신다는 분들이 요거 가시면 됩니다 이건 300경적 정도 나와요 만약에 4080 슈퍼는 4K 게이밍 한다면 프레임이 80에 1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7800 굳이 안 가도 되긴 돼요 7500원 살짝 낮춰도 돼요 4K 갈 때는 근데 QHD로 갈 때는 둘 다 CPU 낮추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리고 AMD 견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옆에 또다시 돌아온 인텔 견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용도인데 전문가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PC로 수익을 창출한다 영상편지를 하든 작곡을 하든 아니면 포토샵을 하든 이거 진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원컴 방송하면서 유튜브 하고 있다 게임 방송하면서 그럴 때는 요거 하시면 괜찮아요 CPU는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13700KF 벌크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14700KF 벌크를 가져오든 14900KF 벌크를 가져오든 아니면 그냥 정품을 가져오든 이 i7 다음 세대나 14세대 i9 14세대 들고 오든 월드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 인텔 디폴트라는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다 마이크로 코드 업데이트까지 딱 했을 때 성능격차가 13700KF랑 그 위에 i9급이나 다음 그러니까 14세대 i7급이나 성능격차가 별로 안 나요 멀티 성능격차가 생각보다 실제로 작업할 때 고작 7% 8% 밖에 차 안내기 때문에 돈 더 주고 갈 이유가 없죠 30만원 더 주고 10만원 더 주고 갈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13700KF 딱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쿨러는 무조건 순행 써야 됩니다 얘가 전력소리라인 좀 내려갔어도 250W 정도 쓰기 때문에 무조건 순행 써야 되고요 저렴하게 쓰려면 라니 SE360 쓰세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 뭐 3R 7만원짜리 뭐 이런거 들고 오는데 성능도 안나오고 펌프 분량도 자주 나오고 펜 분량도 좀 잦기 때문에 3R 거만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8만원짜리 7만원짜리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거 쓰지 마시고 요거 가시고 써쿨 그리고 좀 좋은거 원하시면 GL 밝기 가세요 얘는 소음은 좀 있는데 성능은 라니보다 확실히 잘 나와요 크라켄보다도 한 1도 정도 잘 잡습니다 다만 소음하고 성능 밸런스 그리고 분량이 최대한 안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크라켄까지 가시면 좋습니다 크라켄 분량 진짜 보기 힘들어요 3,4백개 팔아야 한개 나와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Z790 보드들이 많이 품절되고 있어요 쓸만한게 별로 없던데 적당히 가성비로 쓰세요 13700KF에 너무 비싼거 넣어주자니 가성비 떨어지니까 Z790P 정도 넣어주면 i7 커버 치거든요 요거 쓰시든지 고급 보드 쓰고 싶다면 Z790H 쓰세요 저거 쓰시면 원터치로 그래픽카드 제거 근데다가 첫번째는 히트파빅까지 꽂혀있는 M.2 방열판이 있고 M.2 슬롯마다 방열판 다 박혀있는데 보드 자체도 예뻐요 스트릭스 보드라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같은 것도 중화하고 고급 사운드칩 같은 것도 들어가있고요 그런 다양한 기능 다 집어넣고도 44만원 밖에 안하니까 요거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텐도 15세대 나오는게 몇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너무 비싼 보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1번 아니면 2번 선택하세요 그리고 바이오스 자체가 아수스가 마이크로코드 업데이트 그러니까 CPU 분량 적게 나게 하는 전압 낮춘 업데이트 이거 제일 먼저 해줬는데다가 바이오스 버그도 제일 적어요 그래서 아수스 보드로만 해놓은 거에요 메모리는 팅그룹 메모리 5600 두개 쓰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오버해서 써도 되고 그냥 노멀로 꽂아 써도 괜찮고 분량도 없고 잘 없어요 이슈도 적은 메모리에요 에센코 클레버 메모리는 언락 메모리로 고르시고 박률판 추가하고 난 뒤에 오버클럭용으로 쓰기 좋은 메모리고요 내가 오버클럭 수동으로 하기 귀찮다 하신 분들은 3번 가서 XMP 걸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XMP 더 고클럭 메모리 쓸 때는 꼭 사기 전에 메모리 수입사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그래픽카드 4070 Ti Super 쓰시면 그나마 견적이 좀 내려가거든요 한 290만원 견적이 나와요 하지만 지금 4080 Super 견적이 없지 않죠 그랬을 때는 320 몇만원 견적이 좀 나옵니다 400 넣고 견적자면요 46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까 여러분 용도나 아니면 주머니 호주머니 사정 생각하시고 그래픽카드 골라주세요 특히 티머니 무너지면서 그래픽카드 매우 저렴한 특가 같은게 거의 안나오고 있으니까 주머니 사정 잘 고려하시고 선택하시고요 AI에서는 4090 이라는게 어느정도 가볍지가 있는데 게임 용도를 봤을 때는 QHD는 4070 Ti나 4070 Super로도 충분합니다 4K 가시는 분들만 4080 Super 혹은 4090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대부분 작업 용도를 쓴다고 하면 4060 Ti 16기가 모델러 선택하시면 됩니다 SSD는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작업 용도이기 때문에 P31 쓰세요 P31 분량비 0.1%입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난 속도도 좀 중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SM850X 선택하시면 됩니다 속도도 중요하고 안전선도 중요하다 980 Pro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4번은 웬만하면 선택 안하시는게 좋을거에요 가선비 모델 SS 이런거 선택하지 마세요 데이터 진짜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기서는 왜? 이게 작업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추천하는 PC 자체가 4070 Ti Super나 4080 Super는 850W 쓰시면 됩니다 13700K 같은 전력소비가 높은거 쓰기 때문에 750W 별로 추천 안들어요 고주파 빈도 올라갑니다 돌아놓으면 가는데 그래서 850W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12.850 가성비로 쓰시든지 품질 좋은 FSP 하이드로 G 프로 850W 쓰시든지 둘 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4090 갈 때는 웬만하면 1000W 가세요 1000W 마찬가지죠 FSP 하이드로 G 프로 1000W나 커세요 RM 시리즈도 괜찮거든요 요거 1000W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는 굳이 PU 빼서 이거 갈 필요 없어요 여전히 L600 3100MV2 L600 Quiet DLX1 정도 선택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요 케이스마다의 특징은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다 달아놨으니 표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견적자면요 13700K는 12900K의 완벽한 상위 호환입니다 멀티성능, 싱글성능, 게이밍성능 다 뛰어나고요 그리고 13700K가 제가 지금 영상편집용으로 쓰는 CPU이기도 한데 이거를 14900이나 14700으로 간다는데 성능정차가 별로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작업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에도 적합한 최고의 작업용 CPU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밍성능도 준수하고요 이게 40, 80, 80% 넣었을 때는 대충 QHD 240 모니터 쓸 때나 4K100 입문용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09 넣었을 때는 4K144 모니터 쓰실 때 409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금액은 여기 적혀 있는 데서 대충 알죠? 3에서 4% 정도 더 높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텔 이슈 때문에 사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46만원에 이 정도 멀티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영상편집에서는 인텔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벌크 제품도 AS5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생각하더라도 고장나면 교환 받으면 되니까 이제는 작업 용도로 인텔 거 써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신 AS 잘해주는 업체에서 구매하십시오 원포츠 살 때 자 그 다음은 이제 AMD 작업용 PC입니다 그리고 최고급 순수 게임인 PC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 드릴게요 CPU는 웬만하면 1번 아니면 2번 선택하세요 작업하고 게임을 같이 해야 된다 2번 7.950X3D 가시면 됩니다 나는 게임이 거의 대부분이다 작업은 라이트한 것만 한다 그럼 1번 선택하면 됩니다 3번은 나는 예산이 무제한이에요 그냥 가장 성능 좋은 작업용 CPU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만 3번 가세요 그 경우 아니면 1번 2번 선택하기 좋습니다 멀티성능이 얘가 10에서 15% 정도 더 뛰어나긴 한데 7.950X 대비 근데 솔직히 가격에 거품이 좀 꼈어요 예 뭐 한 90만원 정도 해야지 정상인데 그래서 제가 3번을 다 추천하는 겁니다 쿨러는 2번 3번 선택했을 때 순행을 가시고요 그리고 1번 7800만 공랭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크라켄은 불량이 매우 적고 소음 대비 성능이 괜찮은 제품이고요 발키리는 가격이 저렴한데 성능이 잘 나오는 쿨러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보드 보드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 사운드 칩 좋고 M.2 슬롯에 방열판이 있고 M.2 슬롯도 적당히 제공해주고 와이파이 블루트 스키닝 있고 전원보드 뛰어난 거 골라라 그러면 톰워크밖에 없습니다 이게 스트릭스 모드도 좋긴 한데 톰워크보다 한 5,6만원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중간급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톰워크를 우선 숫자 드리고 여러분이 B650 중에서 끝판왕 가고 싶다면 B650EE 스틱스 보드 가면 됩니다 여러분 X670 보드가 무조건 더 좋은 줄 알고 X670 27만원짜리 30만원짜리 35만원짜리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꾸 물어보는데 특히 에즈락 라이트닝 이런 거 걔네들 B보드보다도 확장성이 구려요 그냥 이름만 X670이지 그 칩살만 박혀있지 칩살 비싸게 박는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막상 USB 포트나 방열판 다 허접하게 해놨어 별로니까 여러분 좀 고급 보드 쓰고 싶다면 650EE 보드 쓰세요 아 그 보드 더 좋은 거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X670EE 정도 가야 더 좋습니다 이런 고급진 보드들 조만간 아마 단종될 거예요 800시리즈 보드가 나오면서 그래서 미리 사두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 800시리즈 보드가 품질이 별로 바뀐 거 없이 더 비싸게 나오거든요 칩셋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건 B650 보드가 지금도 가성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모리는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4800 메모리 이슈 거의 없어졌습니다 5600 메모리 쓰셔도 됩니다 5600 팅그룹 메모리가 가장 이슈 좁고 가성비도 괜찮은 메모리고요 혹시 1번 품절나면 삼성 5600 메모리 2개 쓰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XMP 메모리 쓸 때 6400 이상 되는 거 쓰지 마세요 6000 메모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 6000에 CL30이 가장 호환도 잘 되고 성능이 좋은 메모리 생각하면 될 거에요 클럭이 무작정 높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클럭이 너무 높은 메모리 꽂으면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메모리 타이밍이 EDL로 풀리면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6000에 CL30짜리 쓰세요 여러분 예산이 200만원 후반이면 4070Ti 슈퍼를 넣으시고요 여러분 예산이 300만원 중반 정도 되신다면 4080 슈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이 500만원 가까이 된다면 4090을 넣고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그래픽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SSD 여기도 작업을 생각하기 때문에 P31을 가장 추천드려요 불량률 0.1%에 대단한 제품 조금 더 고성능인데 불량 낮은 건 없나요? 그러면 980PRO 가시고요 불량이 980PRO나 P31급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불량 낮고 가성비 좋은 모델 SM850X까지는 OK입니다 이것보다 더 다른 제품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발 10만원, 11만원짜리 이거 괜찮나요 들고 오지 마요 C730, 930 이런거 들고 온다든지 A데이터 머시기 들고 온다든지 다 품질 떨어져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저장된 층 불량률이 제일 중요하다 407010나 4080 쓰신다면 여기는 고성능 시표도 종종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 모델로 MSI A850G 추천드리고요 GL 압니다 GL 품질 낮아요 여러분 그냥 좋은 제품 쓰고 있다면 FSP 쿨링이 잘 되는 케이스고요 얘는 공랭 끝판왕 토렌트 케이스 요새 가격도 조금 내렸어요 그리고 H9FLOW는 어학용 케이스 추천드라고 할 때 가장 추천할만한 케이스 쿨링도 적당히 되는 어학용 트윙용 케이스라 보면 되고요 PUPS는 강판이 적당히 두껍고 가성비가 괜찮은 고급 모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유저는 그냥 DLX2 선택하시면 됩니다 DLX1 가든 3,100MV2 가든 이런 가성비 모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제 짰을 때 경쟁사의 i9에 맞먹는 게임 성능 그리고 지금 경쟁사의 i9이 전력 제한 때문에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와 맞먹는 작업 성능을 가진 CPU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의 성능만 맞먹는 건 7800XD고 작업 성능까지 같이 맞먹는 건 7950XD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 게이밍 용도는 7800XD 작업과 게임을 둘 다 최상위로 쓰고 싶으면 7950X3D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멀티 성능을 원하시면 순수하게 작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9950X로 바꿔면 돼요 쿨라나 보드는 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CPU 4기 제품은 호환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4070Ti 슈퍼는 QHD 165 4080 같은 경우에는 4080 슈퍼 4K 입문용 그리고 4090 같은 경우는 4K 1440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경쟁액은 7800XD의 4070Ti 슈퍼 토마워크 보드 썼을 때 약 300 정도 7800XD의 4090 토마워크 보드 썼을 때 480 정도 예시를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7950XD로 바꾸면요 보드도 조금 더 올리는 게 좋겠죠 B650E 보드 넣고 짰을 때 4070Ti 슈퍼와 함께 350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할 거고요 지금은 최저가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최저가보다는 살짝 비쌀 거예요 졸업비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4090으로 짠다면 530만원 정도에 CPU 구매가 가능합니다 요새 AMD 이제 980XD나 9950XD도 일찍 나온다 10월 정도면 출시되지 않을까 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7800XD로 대충 견적 짰고 전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부하다가 7800XD 중고로 팔고 9950XD 가면 조금 더 뛰어난 성능을 가져오겠죠 호환도 다 되고요 아무튼 AMD 최고급 PC 설명 드렸고요 마지막은 제가 쓰고 있는 PC인데 로또에만 살만한 PC라고 농담 사면서 자주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지금 990XD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PC 이미 사서 쓰고 있기 때문에 보드 보드 히어로도 아니고 익스트림 쓰고 있거든요 100만원 넘는 것 쓰고 있어요 쿨러도 크라켄 엘리트 쓰고 있고요 거기에다 G스킬 메모리도 넣어놨고 4090은 5090 기다리면서 정리를 했어요 SS 두개 집어넣고 파워더 플래티넘 몇컷 넣었습니다 케이스는 이거보다 더 비싼 것 쓰고 있어요 50만째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견적 짜면은 700만원 중반 견적이 나옵니다 이게 이게 진짜 뭐지 데타 PC 중에서는 가장 최고급으로 짰을 때 800만이 차 안 돼요 그래서 PC 포어는 없는 것 같아 카 포어는 가능해도 PC 한번 사면은 5년 길게는 7년씩 쓰시는데 혹시나 내가 주문 사정이 넉넉하시다면 이런 PC도 한번 사보면 어쩔까 싶어서 짜놓은 거예요 빨리 990XCD가 나와서 이걸 딱 교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제 행복해를 한번씩 돌려도 됐잖아 내가 로또 되면은 아 PC 어떤거 살까 이런거 생각하면서 짜놓은 견적이라고 보면 될거에요 여러분 추천하는 견적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 이견적으로 주문 들어오시더라 그 최고급 PC 저는 한번 사보고 싶은데요 하시면서 하기에 남자의 취미 중에 컴퓨터만큼 저렴한건 없죠 700만원 해도 생각보다 골프라든지 자동차 이런 취미 보다는 낚시 이런 취미 보다는 큰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지막 최고급 게이밍 PC 견적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늦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표는 카페에 올려드릴테니까 출처만 밝히고 얼마든지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빠이빠이 영상